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당겨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도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코드번호 034230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9월 23일 10시 46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1.00%로 마감을 되었구요 나스닥 지수는 조금 갭을 오늘 채워줄 수 있을지 조금 올라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500 지수도 갭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의 이슈가 조금 다소 좀 진정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3일 오늘 이제 채무 상환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27일날 이제 상환을 하게 되는데 27일날 상환을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 어려운 어 디폴트죠 디폴트 어 채무 상환에 대한 불이행 그러면서 뭐 일자리가 뭐 600만개가 이를 것이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 조금 족심하여서 헝다 채무 어 헝다그룹에서 부채 상환 압박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 부동산 대체 상환에 따라서 디볼트 우려가 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 지수가 조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채무 상환에 부심해온 중국 헝다그룹이 최신 해외 차입 금리가 21% 치솟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 어떡해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어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위드 코로나 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당겨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 위드 코로나 라는 라는게 뭐냐면 어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 어 함께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종식이 되기를 어 기도를 하기보다는 어 공존을 하면서 차근차근 어 종식에 대해서 좀 가깝게 그렇게 한번 어 방역체계에 대해서 힘을 쓰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행 어 카지노 백화점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양봉에 대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요 자회사 중 연간 200억 300억 적자를 기록했던 sm 면세점 영업이 중단을 했으며 호텔과 일본 스타샵 해외지사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정리를 했던 모든 매장들이 이제 오픈을 할 예정 이구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2차 접종이 지금 현재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제 70% 80% 가 된다 라고 한다면 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좀 마스크가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어 흑자로 좀 돌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반등에 어 힘쓰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자리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매수를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코로나의 극복 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맨날 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좀 혼자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좀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정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23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어 클릭을 해보시면요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7시 30분부터 어 시왕에 대해서 미국 시왕 어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다우지스 s&500 지수까지 어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그리고 어 시왕에 대한 이슈 어 장전 브리핑 어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 왜 어 지금 현재 시왕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금 어 확인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ap 카톡 여어 카톡 친구를 혜택을 받아보시면은 주식 강의 교육자료 그리고 김용재 소장의 무료 추천 종목 제고 주식시장 시왕 예측 분석 자료 제공 ap 투자 연구소 각종 이벤트 자동 참여 요렇게 좀 보시고 있기 때문에 어 잘 보셔라 라는 말씀 드려 보구요 오늘 어 nk 물산 어 서연 서연 메탈 어 9시 2분 1분 9시 3분 요렇게 추천을 드렸고 어 nk 물산 같은 경우는 4.95% 에 대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렇게 무료 종목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vip 종목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1년에 어 100만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 달에 한 커피값 하루에 커피값 해서 한 달에 한 8 9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받아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